안녕하세요. 벚꽃의 통역 중앙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방삼세, 항상 불교에서는 시방삼세란 말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시방이란 말은 공간이 무한히 펼쳐진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공간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언제 어느 곳에 그렇게 우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꼭 부처님 그 다음에 법과 스님들이 꼭 계세요. 우리가 사는 별뿐만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어느 별에도 부처님은 꼭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사원이다. 하나의 거대한 그런 법당이다. 법당에는 항상 뭐죠? 부처님 계시고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스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스님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법당이면 좀 이렇게 조용하고 정가라고 그래야 할 텐데 이 광활한 우주는 끊임없이 다툼 있고 싸움이 있고 고통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들 하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 덩어리씩 몸을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많아요. 다 그게 무명본뇌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명본뇌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겨운 이유는 달래 그런 게 아니라 다 그게 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저 물거품 같은 금관계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짓고 자기가 얼마 동안 존재하는 것 같지만 또 쓰러져 살아가잖아요. 물거품이 어떻습니까? 다 생겨났다는 사라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은 업 따라서 생겨나서 사라지는 것이지 전부가 다 잠시 잠시 존재하는 겁니다. 잠시 잠시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만상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부처님 나라는 영원한 시방삼세 한두 끝도 없이 광활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세계 부처님 나라는 정말 한두 끝도 없는 부처님 법당과 똑같고 사원과 똑같습니다. 펼쳐지는 모든 만상들은 그저 잠시 자신들의 업 따라 생겨났다가 그 다음에 또 인해 사라져버리고 마는 물거품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그저 물거품처럼 생겨났다가 비누방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존재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은 전부다 부처님 법당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시방삼세 재망찰에 상주일체 불타야 중 닮아야 중 승가야 중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영원하시고 법도 영원하시고 그리고 언제 어느 곳에 가시든 간에 스님들이 부처님 법을 펼치기 위해서 진력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실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대지문수보살, 대행보연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치장보살, 시행비원 우리가 무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무명은 뭐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둡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명은 뭐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부처님 세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은 잘 모르시니까 항상 뭐라 자기의 어떤 그릇된 마음 아상이라고 그러시죠? 항상 사람들 보면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사람들은 전부가 다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인정해 주길 바라고. 자기를 인정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기심이 있으니까 탐진치라고 그러잖아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나라는 것은 뭐죠?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를 내세우면 그건 그때부터 다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나를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자기가 뭔가 하니 뭔가 인정받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죠? 이내 마음이 불편해지죠.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본은 부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광활한 우주는 하나의 사원과 같다. 이 사원은 바로 뭘 공부하는 곳이다? 무화상, 무인상, 무충생상, 무사상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광활한 우주의 근본 법칙에 따라 사는 무량 중생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나를 내세우지 않는 그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나라는 게 있으니까 항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문수보살이다. 무엇을 배우는 거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문수보살 문수동자라고도 하잖아요. 문수보살은 우리에게 뭘 그렇게 상징하는 존재인가 지혜는 광명 그러잖아요. 광명의 반대는 뭐라? 무명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수보살 항상 뭐라고 표현하죠? 문수동자 그러잖아요. 문수동자 왜냐? 우리는 항상 뭔가 공부할 땐 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끊임없이 몽고하니 네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그저 배우려는 마음 같은 거 순수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퓨어라는 말만 있어요. 순수하고 맑고 클린한 마음 같은 거 그러니까 지혜의 상징 지혜는 광명 지혜의 반대는 말은 뭔가 하니 네 무지라 무지 그러니까 무지가 대죄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 항상 죄를 짓게 되겠어요. 무지가 대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광명의 세계 밝고 깨끗한 그런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문수동자 끊임없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동자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 정진해야 된다. 그런데 정진만 해서는 공만 해서는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공부와 그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문수보현 그러잖아요. 부처님 곁에는 항상 문수보현 보살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동의 상징 행위의 상징 같은 존재 우리가 항상 공부하면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아는 것과 실천은 전혀 별개 문제다. 그런 얘기죠. 알면 이거는 실천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차원은 지혜가 승화될 수가 없어요.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 보살 문수보살 하면 또 자장스임이 생각나잖아요. 오대산 가면 정멸복음이 있잖아요. 그죠? 자장스임은 중국에 가서 중국에 가서 문수보사를 친결했다고 합니다. 문수보사를 친결하고 한국에 오대산에 정멸복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동자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대지문수보살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해야 된다. 대행보현 보살 그래서 보현 보살는 특히 어떤 존재예요? 보현 보살는 보현 보살 십종대원이라는 게 있죠. 예경제불원, 참제업정원 해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실천해야 될 열 가지 동목을 항상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죠. 보현 행원품 황홍경에 보면 보현 행원품 나오잖아요. 보현 보살 우리가 항상 실천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것을 실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뭐라? 실천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실천해야지 거기서 뭐라?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실천해야지만 지혜의 어떤 세계를 확실히 자기가 해탈지견이랬죠. 해탈지견 지견이 확실히 열린다니까 해탈지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 보살 그런데 모든 행동에는 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사랑의 마음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 언제 어떤 경우라도 실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는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대비관세음보살 지행비원이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대비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고통과 앵란 가운데 있는 무량중생들을 고통과 앵란을 제도하신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 행동에는 말씀이죠. 행동에는 꼭 원이 따라야 됩니다. 불교는 우리가 언젠가는 말씀했죠? 인생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바로 뭐라?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성불이죠. 부처님 되시는 거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성불 우리가 성불하기 전까지는 성불하기 전까지는 언젠지 언젠지 잘못될 그릇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되셔야지만 무화상이고 무인상 중생상 부사상 시간과 공간이 깨져버리거든요. 부처님 되기 전까지만 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하니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을 살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을 산자들은 항상 뭐라 이기심이 터렁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불러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쭉 안쳐놓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너희들은 앞으로도 대하라 한들인데 앞으로도 수많은 지옥을 거쳐가야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 사홍성원이라거나 열혜시대 발원이라거나 전부다. 그러니까 불교는 뭔가 아니 대지문수보살 대행보연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지장보살는 어떤 분이세요? 지장보살은 지장보살이면 아 그게 가능한 얘기였습니까? 이 우주에 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자기는 뭐라 절대로 성불하지 않겠다. 지옥에 있는 중생이 어떻게 한 명이라도 남아있지 알 수가 있습니까? 무량 중생들을 제도하는 걸 오늘 사모 계신 거죠. 지장보살 하여간에 천수경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지행보원 대지문수보살 대행보연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지금 금방 무슨 학습기 가주기 유행기 임석이처럼 도량청정 뭐라? 나오죠? 도량청정 뭐하에? 청정해야 된다. 공부하는 마음 청정한 마음 도량청정 뭐하에? 산모 철룡 뭐라? 마음이 맑아져야지 산모님께서 철룡 팔부신양님께서 강차지 그 마음 가운데 오신다. 아금지성 묘지로 내가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 원사자비를 원하우 건데 불보살님과 신장임의 거룩한 가오지 매력을 비밀세용 가오지 매력을 발언합니다. 하여간에 첨부가다 어떤 전부다 도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일쇄동방 뭐라? 결도량 똑같은 거예요. 도량청정 뭐해? 이쇠남방 득청량 청량 청년이 청춘 3세 서방 구정토 서방 정토 4세 북방 영항 뭔가 왕생의 길을 나아가기를 벌어납니다. 전부다 원해 원해 구졸 지행변도 대지문수 보살 대행보연 보살 대비관세 보살 대원본점 보라 지장 보살 전부다 이게 돌고 우리가 태어나죠 생본사에도 마찬가지로 태어난다 그 다음에 일생을 살아요 그 다음에 죽어간다 그 다음에 죽음신이래요 죽음신 그래서 또다시 태어나는 우리는 영원한 영원한 그런 구도자와 술래자와 같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주계공이니 생주이멸이니 생노병산이 다 도는 이게 대지문수 보살 이게 우리가 영원 영원을 우리 것으로 할 때까지 그러니까 대원본존 지장보살 영원 지장보사면 영원의 존재예요 지옥중생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난 절대로 뭐라 절대로 송불하지 않겠다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우리가 영원 그 자체가 될 때까지 영원은 부천인 경계가 자라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전진 한 말씀 항상 들잖아요 영원 그 자체가 영원은 바로 뭐라 시간과 공간이 떨어진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린 그러면 거긴 나도 없고 남도 없는 세계예요 그게 대지문수 보살 대행보염 보살 대비관세 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영원 영원은 그 자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부처님은 인멸하신 다음에 어떻게 지금 계실까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을 떠났으니까 무시무종의 존재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니까 여러분과 우리 마음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다 우리 마음가운데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것이 바로 뭐라 문명이다 그걸 깨달아 알기만 하면 아 내 마음가운데 부처님 계시구나 문명이란 장벽을 걷어내기만 하면 영원 그 자체가 되는 그러니까 항상 항상 우리 마음가운데 정말 영원성이 함께하고 있는데 영원성을 영원성을 깨뜨려 버리니까 내게 물거품처럼 아까 이 우주가 사원이라고 했잖아요 거대한 사원이다 그러니까 나와 너를 따지고 나와 남을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과 공간 속을 헤치면서 끊임없이 물거품처럼 생겨났다간 사라지고 생겨났다간 사라지면서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영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을 깨는 그때 그날까지 우리의 원은 뭐라 우리의 원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이 대지문수보살 대행보염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 이건 우리의 영원의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옹호하시는 부처님 보살님들이기 때문에 아까 시방삼세님 말씀하셨죠 시방삼세 어느 곳에 가더라도 불법승산보님이 계시고 그리고 불법승산보님을 끊임없이 옹호하면서 무량중생들을 영원의 세계로 안내하시는 그런 보살 보디사아트 보디사아트 문수보살 만주신이라고 한다고 이른바 이 문수보살을 얼마나 그렇게 많은 불자들이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들 이름에도 문수 문수라는 이름이 많이 계시죠 그렇죠 문수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박문수 소문수 제 친구 가운데 또 문수라는 소문수 문수라는 보살이 있어요 문수 그러니까 빼어나다 빼어나다 공부하는데 빼어나다 그래서 결국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가 공부하고 정진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갔는데 다만 중요한 건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린 영원으로 간 존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누군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고개도 몰아 벼도 몰아 이금이글 승 몰아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일수록 내가 누군데 이래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은 중생도 뭔가 아니 얼마나 많이 안다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나 이렇게 자책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니까 언제 어느 곳에 나가시든 간에 내가 공부를 했다 이런 분들은 가능한 마녀 하심자는 끊임없이 마음을 낮추고 그래야지 대지문수보 지혜는 항상 뭐와 일치한다 지혜는 공덕과 하나다 그럴수록 자기를 낮춰야 돼요 지혜와 복덕 부족하신 부처님 지혜가 뭔가 아니 복덕과 하나가 지혜가 자비와 하나가 되는 그런 경계는 바로 뭐라 네 하나가 돼야 하나 하나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경계는 바로 뭐냐면 나와 남이 깨져버리고 지혜와 복덕 지혜와 복덕 부족하신 부처님 그러잖아요 항상 언제 어느 경우라도 내가 누군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렇게 그러면 그런 과정은 안 되거든요 부부간에도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 나한테 이럴 수 있으면 내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상대방도 있으니까 거기서 뭐라 다툼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한 사람 공부하면 할수록 뭐라 고개가 자꾸만 숙여져야 되고 익은 뼈는 뭐라 그러니까 익은 만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숙한 성숙한 만큼 뭐라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공부한다는 게 내가 남보다 나은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을 뭐라 나은 것을 뭔가 아니 아낌없이 베풀면서 끊임없이 나를 숙이는 그런 삶이 여기에 담겨있는 대지문수보살 그걸 자꾸만 행동하는 내가 뭘 잘한다고 생각하면 아 뭘 누구한테 내세우고 그건 얘기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보현보살의 십종대원 아까 말씀했죠 예경제불원 참제업정원 정말로 하나하나가 보현보살의 십종대원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동목 같은 것이고 우리가 대지문수보살 대행보연보살 대비관센보살 대원본전 지양보살 우리의 원은 뭐라 상구벌이 뭐라 하와중성 자타일시 성불도 항상 불교는 자타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고 색적시공 공직생하는 것처럼 영원 그 자체가 된다는 것 항상 우리의 못도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바로 뭐라 우리의 영원한 원력은 바로 뭐라 내가 녹아져 버려 그러니까 무명과 광명의 차이 지혜와 무지혜 무명의 차이는 바로 뭐라 거기에 거기 아상이야 아상 아상 항상 있지 않으실게 그러니까 남들을 향해서도 우리 탐진지 삼독심 그러죠 독심이라는 게 뭐냐면 삼독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기심에 가려져서 자기 본질을 모르니까 쓸데없는 그런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 하나 꼭 이해하실 게 뭐냐면 이 우주에 나를 내세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원 그 자체가 되면 영원 그 자체가 되면 나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있는 존재들은 언제든지 뭐라 전부 다 나가 있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은 다 부서져야 되니까 부서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뭐라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물고품처럼 그렇게 태어나고 죽어야만 되는 윤회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회라는 말을 달리 설명할 게 아니라 윤회라는 말은 끊임없이 내가 내가 나를 이기는 과정 같은 그러니까 상대방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낼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야 돼 너는 왜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뭔가 제대로 제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이기심을 깨뜨리는데 정말 의미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거 잊지 않으셔야 돼 그러니까 다른 데 무슨 뭐 다른 데 뭐 우리가 애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깨뜨리는데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지혜의 상징이고 공덕의 상징이고 그 길을 가는 어떤 그런 보현의 행원 그 다음에 대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정말 구구원한 관세음보살 항상 우리 마음가운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내가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을 베풀고 싶어요 근데 뭐라 길을 가다가도 어떤 어려운 사람 있으면 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마음을 냈다가도 어떻게죠 가다 보면 그냥 후딱 지나가버리고 말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그게 전부 다 아상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문수보살 대행보염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 뭐라 지장보살 하나하나 이 보살님들만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부가 끝이 없으니까 문수보살님의 원도 끝이 없는 것이고 보험보살님의 그 행이 끝이 없으니까 우리의 행도 끝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의 원도 끝이 없으니까 우리의 원도 끝이 없고 지장보살님의 원이 끝이 없으니까 우리의 원도 끝이 없다 그래서 항상 잊지 않으실게 지 행 비 원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태제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세 동방모라 결도량 몸과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고 이세난방 특청량 정말로 해가 충천에 뜨게 되면 되죠 열심히 또 정말 태양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몰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 이세난방 특청량 여름이죠 3세 서방 몰아 구정토 때가 되면 다 이제 떠나가야 되고 4세 북방 영안강 우리가 누구나가 다 이 세상을 사는 존재들은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자주 말씀드리고 항상 드린 말씀이죠 언젠가 마감지을 날이 꼭 닥쳐옵니다 때를 우리가 시험 시험 때가 시험 때가 시험이 만약에 몇월 몇일이 되면 그날에 대비해서 뭔가 스케줄을 잘 짜야 되잖아요 일생의 스케줄도 마찬가지 진짜 누구만 맡아나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임종에 당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뭔가 스케줄을 잘 짜서 언젠가 떠나갈 그날을 서글프지 않게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뭔가 대부분의 영혼들이 허덕허덕 살다 오면 어느결에 세월을 목전의 죽음이 닥쳐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죽어도 미련과 애착 때문에 죽지 못하고 다시 몰아 삶에 대한 애착이 다시 동력이 돼가지고 다시 태어나고 돌고 다시 태어나고 돌고 돌고 돌면서 이 우주에 무량한 별들을 돌면서 윤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을 대지문수보살 열심히 공부하고 대행보염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보조 지장보사를 마사 하면서 열심히 정진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태제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